오늘은 역대하 22장 말씀입니다. 7, 7기 20장 8절 말씀 그룹은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안식일을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하셨고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히브리온은 샤밧이라고 하죠. 그 샤밧의 의미는 멈춤, 스톡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안식일은 마냥 놀고 즐기고 편안히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함께 뒹굴며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샤밧하라는 것이죠. 멈추라는 것이죠. 하루만은 멈춰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샤밧의 참 의미는 멈춤인 것이죠. 나의 생각, 내 방법, 내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샤밧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일 가운데에 6일은 마음대로 살다가 7일째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샤밧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샤밧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심장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날마다 샤밧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22장 1절 말씀 예루살렘 주민이 요호람의 막내 아들 아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요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여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밭 왕은 참 선한 왕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에 한 번의 교만함의 실수 그가 부귀와 영광이 크게 부강할 때에 그때 교만하여 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동관계를 맺는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죠. 자신의 아들 요호람과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라를 혼인시키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 이후에 여호사밭 왕이 죽은 이후에 이 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아달라 그 아달라가 바하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고 또한 이 여호사밭 왕의 그 왕자들 다른 모든 왕자를 죽이는 일 그런 일들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이 요호람 왕이 8년 동안 유다의 악을 행하며 우상 섬기는 일을 행하고 죽었고 그 이후에 이 아달라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아달라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와 함께 이 아합의 길을 따라 우상 섬기는 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였던 것이죠. 그 아하시아 동안 이스라엘 왕과 연합하여 요호람과 연합하여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그도 결국 예후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아하 가문이 멸망할 때에 이 아하시아 왕도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1년 동안 유다의 왕이 되나 40년간 유다의 왕이 되나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삶이었던 것이죠. 한 번의 실수, 교만함의 결과가 이런 참혹한 일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멈추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요하스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예호야다의 아내들아. 요하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의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라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달라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가에 있는 모든 왕자들 실을 말리는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일이 신약에서도 있었죠.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낳으신 이후에 헤로시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아동을 학살하는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이죠. 바로 악한 사탄의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약을 끊어버리기 위한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극률과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역대화 2장 21장 7절 말씀에 의제 말씀에 나왔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교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은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덤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성교는 성교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의 약속하신 그 은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여호사부 앗 바로 여호람 왕의 딸 아시아 왕의 누이 그가 바로 이 아시아 왕의 왕성 가운데 왕자 한 명 여호사를 숨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여호사 왕은 아마 난지 8일이 되어지면 성전의 한례를 향하고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되어져 있죠. 아마 난지 8일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여호사 왕을 숨겨 그를 또한 6년 동안 성전에서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죠. 바로 이 여호사부 앗은 바로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시아의 누이며 바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또다시 하느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은 바로 여호사부 앗 왕의 한 번의 그 교만함 그 악함을 통하여서 결국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샤바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를 멈추는 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생각들 그 길들 멈추고 날마다 샤바타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날마다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약하신 그 은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 쓰임받는 목숨 다하여 그 일 지켜내는 그런 충성된 일꾼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